감정과 이성 중에서 감정적으로 사고하고 이성적으로 사고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고요 또는 막연하게 생각하는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차분하게 제가 이성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차분하게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선 합의 이야기가 며칠 전에 있었죠 그래서 운전자와 합의를 했고 약 한 달 정도 기간에 걸쳐서 합의를 했다 또 합의한 것과 관련해서 이런 저런 내용의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우선 중요한 게 뭐냐면 제 이야기의 포인트는 이렇게 합의했을 때 합의된 내용이 과연 어디에 필요하냐 누가 알아야 되느냐 이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재판부가 되겠죠 그래서 재판부에서 합의가 됐다 그러면 그것으로 재판부에서 참작이 되는 것입니다 일반 대중은 합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고요 또 관심도 없고요 일반 대중은 합의를 안 했다 했다 이런 말 자체가 없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는 상황으로 일반 흘러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마치 사법부가 재판을 하는데 대중이 재판하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합의를 했다라는 이 사실을 대중들이 알아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대중은 합의 문제에 관심 없어요 대중은 합의를 했다라는 기사가 안 나가고 또 합의를 안 했다라고 기사가 안 나가고 그러면 합의 자체라는 이 개념을 떠올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합의했다라는 이 사실은 재판부만 조용히 알면 돼요 재판부가 예를 들어서 합의했다라는 이 사실이 기사로 나왔으면 더 좋게 봐주고 합의했다라는 사실이 기사로 안 나오면 더 나쁘게 봐주고 이런 거 없거든요 그냥 합의라는 단순 팩트로 인해서 재판부에서 판단을 해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언제가 됐든 어떻게 됐든 합의가 됐다 그럼 좋은 것이니까 재판부에서 그것을 당연히 참고해서 참작해서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한 그 자료로 그렇게 쓰임을 받겠죠 그런데 그것을 마치 일반 대중도 알아야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해서 여기저기 퍼나르고 저에게도 굉장히 많이 왔었습니다 또 저에게도 많이 얘기해달라고 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왔는데 그때 저는 상당히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대중들에게 합의했다라는 사실을 알리는 순간 이게 어떨까요? 또 반박 기사가 나올 게 뻔하거든요 그래서 또 반박이 나왔잖아요 그 반박에 반박이 나오고 그러면 여기에서 피해를 보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누구일지 짐작을 하실 수 있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언론의 반박을 이길 수 없습니다 또 우리가 반박하고 누가 반박하고 그러면 항상 반박이 딱 나옵니다 그 다음에 언론이나 기사의 반박은 어떤 면에서 그 언론의 특권이기도 하고 또 언론의 어떤 기준이기도 하고 언론의 생리이기도 하기 때문에 언론의 반박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나 기사는 양면성이 있는데요 이쪽에서 바라보는 것과 이쪽에서 바라보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달 정도에 합의를 했다라는 이 내용을 가지고 이쪽에서 생각해 보면 합의했으니까 정말 잘 된 것이죠 이쪽에서 보면 왜 한 달만에 했느냐 이런 겁니다 또 어떤 쪽에서는 여기서 합의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 주지 않았다라는 이쪽으로 또 억울함이라든지 정당함을 생각할 수 있다면 또 반박한 그 기사를 보면 그게 왜 우리 탓이냐 합의 안 한 탓이지 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이렇게 해서 계속 합의권으로 인해서 또 기사가 나오고 이야기가 퍼지고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이미지만 더 나빠지고 문제가 또 끌어올르고 또 끌어올르고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무엇이냐면요 합의에 관한 내용은 재판에서 꼭 필요한 팩트이지 이것이 대중이 그것을 안다고 해서 그것이 대중이 이해하고 대중의 오해가 해소되고 이런 것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대중과 관련해서 그것이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할지언정 실제로는 대중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딱 던지면 그걸 필요한 것을 받아서 맞네요? 내가 잘못 생각했네요? 절대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군중이나 대중은 올바른 것을 해명하라고 딱 했을 때 그걸 주변에 있는 것을 가지고 따지고 말꼬리 물고 늘어지고 또 주변에 있는 것을 계속 더 문제 삼고 이야기거리 삼고 하는 이런 군중 심리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이제 가라앉기까지 참 해결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재방송만 보는 것은 아니고요 또 재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도 또 저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또 뭐 하나가 터지면 그냥 또 엄청나게 퍼나르고 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는데 그때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하면서 몇몇 가지 원칙을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는데 이렇게 사법부, 재판부에서 필요한 것이 딱 나왔으면 그것으로 오케이입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합의 봤다라는 내용이 들려지고 합의 봤다라는 기사가 딱 나오면 그냥 그것으로 끝이지 그 기사를 더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막 뛰어놓으면 그 기사에 있는 다른 것과 관련된 어떤 부서나 부처나 사람들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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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렇게 또 뜨잖아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 또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면에서 정말 조심해야 되겠고요 이런 면에서 저희들이 어떤 최초의 기사가 나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읽고 그것으로 끝나야지 그 기사를 막 공유하고 키우고 확대하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손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 정리합니다 합의 내용은 사법부, 재판부에서 참고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재판부만 알면 된다 끝이다 조용히 재판부만 알면 다 되는 겁니다 그거를 대중하게 퍼뜨렸다 그럼 대중은 또 엉뚱한 거 잡고 또 확산시키고 문제가 생기고 퍼지고 이렇게 된다 그래서 합의했다는 기사가 많이 공유되면서 반박 기사가 또 나오기 시작해서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 벌어져서 이성적으로 생각하자 냉철하게 생각하자 지혜롭게 판단하자라는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